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사주명리 목각입니다. 이제 간목일간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역 2월 입춘이 와야만 을사년으로 띠가 바뀝니다. 그래서 아직은 갑진년이라는 큰 운에 속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갑진년의 마지막 달이 정추거리라는 거 양역 1월부터 절기 중심으로 1월 5일에 양역으로 소환이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띠가 바뀌는 2월 3일 입춘 직전까지의 한 달입니다. 정추거른 청간에는 상관이 들어와고 지제선은 정제라는 추거리 들어왔습니다. 환경으로 축토가 왔다는 것은 이 축토가 축토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해자축으로 건너온 해자축으로 진행이 되어온 이 수의 에너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고요. 여기 도표해보시면 이 속에 운동을 하는 것이 크게 계수 정인 그리고 신금 정관 또 기토 정제의 운동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해자축으로 건너온 아주 강한 수의 에너지 이 인성의 힘이 크다는 것 그리고 이 기토와 정관의 상황을 보자면 신금은 아직까지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기토 정제가 정하다는 것 특히 이 추걸이라는 타임라인에서는 이번 달 임묘되는 정화가 정추걸의 정화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기는 했으나 대단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건강과 활동에 다소 방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이 변동되는 정도의 변경 그러니까 이직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정도의 변화는 겪을 수가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화의 정추걸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발음이 바로 정자를 뜻하는 글자와 동일한 발음을 나타냅니다. 잠깐 쉰다는 얘기예요. 정제에서 우리가 잠깐 하던 일을 쉬고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갑진년의 진이라는 것은 진동을 일으킨다. 말 그대로 우레와 같은 진동을 일으키는 우르르 깡깡하는 지진과 같은 형태로 다가왔던 1년이었다고 한다면 그 1년의 마지막에서 이 축이라는 에너지로 긍정적인 효과로 멈춘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멈춘다. 멈춰있다.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월에서 잠깐 내가 간식도 먹고 휴식도 좀 취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금전에서는 방해가 많을 수가 있겠지만 결국 이러저러한 어떤 변화를 겪으시더라도 월 하반기에 가서 중반기 넘어서 월 하반기에 가서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간목 일간 분들이 황금에 대한 부분이 좀 재미가 없었다고 한다면 월 하반기에 선물을 받는다거나 보너스처럼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얘기고요. 건강과 관련해서는 신경성 특히 소화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한 달입니다. 시험이 만약에 이번 달 있다. 양력 1월에 입시를 위한 시험이나 어떤 오디션이 있다고 한다면 성격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달이에요.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라면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개인 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아 이러한 해석법도 있구나 라고 재미삼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를 옮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변동에 대한 운전도는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직장이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아주 편안한 사람들이 있는 곳 또 내가 도움을 받아서 옮길 수 있는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고 직장을 변경하시는 운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또 재판이나 송사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비가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송사나 재판 같은 경우는 내가 대립을 할 만한 힘이 있는가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축이라는 에너지는 진동을 멈춘다고 했어요. 어떤 극렬한 싸움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을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유리하다. 내가 좀 더 상대방의 힘을 멈추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달이라서 승소나 유리한 흐름을 가질 수가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짝을 찾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는 조금 미진할 수 있어요. 이 소통의 인자를 나타내는 금의 에너지가 잠깐 정체 중이기도 하고 이번 정초거래서는 그 사람과 어떤 큰 결실을 맺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있다면 오히려 나올 수 있고 변화변동이 없는 한 달이기 때문에 크게 상대방에게 바라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이번 달은 현명하게 보내실 수가 있고요. 다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 달은 상대방을 기다려주셔야 되는 달이고요. 집을 피치 못하게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 주거지 이사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굉장히 순탄합니다. 이번 달 과연 잔금 치르고 이사를 갈 수 있을까? 매매운이 있을까? 이것은 당연히 개인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사 같은 경우는 내가 준비가 되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모길간 분들은 사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이번 달 피치 못한 어떤 계약상의 이사가 이루어진다거나 또 미루어졌던 이사를 이행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겨울 중에 이사 가시는 분들은 잘 없지만 혹시라도 소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사 갈 상황이 되신다거나 독립을 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굉장히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사건 사고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이번 한 달 동안은 상당히 주변 사람들과 멈추는 달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화목합니다. 내 주변인뿐만이 아니라 친구 지인 또는 회사에서의 동료들과 아주 아름다운 관계들이 이어지고 나를 편안하게 배려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체된다는 것은 나분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 환경에서 계속 흔들어 닿던 나를 계속 진동을 줄 수밖에 없었던 갑진년의 환경이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조용하고 다만 사소한 변동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달 만큼은 감옥 분들에게 상당히 좀 배려심이 많이 느껴지는 한 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글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력으로 1월 5일에 소환이라는 절기가 들어오고 절입시간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월 3일 입춘이 되어서야 띠가 바뀝니다. 이때야 비로소 을사년으로 바뀌는 시점이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이 사이에 이제 한 달로 들어온 마지막 달 갑진년의 마지막 달인 정추거리들이 왔어요. 아직까지는 갑진년의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추거래서는 땅이 열리죠. 두 번째로 을사년의 기온이 땅까지 들어왔지만 아직 사람에게는 오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진년의 이 남아있는 우리를 보셔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이번 을목일간 분들께는 한 달 동안 정간에는 식신이라는 발망이 올라온 달이라고 볼 수 있고 지지로는 아주 매력적인 추거라는 편제가 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여지는 글자로 편제의 껍데기만 쓰고 있는 것이지 편제의 역할을 바라시면 안 돼요. 일시적일 수는 있겠죠. 그 속에 아주 멀어붙었던 이 개수 편인의 작용이 그래도 좀 강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요. 또 사람들과의 명예와 관련된 소통과 관련된 이 신금작용도 은근히 힘이 있습니다. 기토 편제 역할은 문짝 들어올 수는 있어도 한 달 동안 강하게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주 추운 달이죠.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명예의 소통에 사람들과 어쨌든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라는 권레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니까 소통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잘 흘러가셔야 되는데 이번 이 갑진년의 정추거리라는 기관에서는 경금이 잠깐 주춤을 하죠. 경금이 바로 정관입니다. 여기에 도표에도 있습니다. 경금 정관의 에너지가 정체가 돼요. 입고가 되고 그 얘기는 내가 잘한 것이 있어도 묻힐 수가 있고 또한 정화식신이라는 이 갈망이 드러나 있긴 하지만 어떤 특정 장소에 내가 묶인다거나 아니면 고난 자체가 축소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공부를 위해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병원에 어떤 기관에 내가 입원을 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혹은 사회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어떤 군대 아니면 어떤 사관학교 이런 것도 되겠죠. 사회와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쨌든 단체생활을 하게 되거나 단체생활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안에 어떤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있는 분들은 집에 환자가 있어서 걱정, 자식 걱정, 부모님 걱정, 형제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이나 근심 때문에 어디에 가서 좀 정성을 드려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같은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기도 자체를 오랜 동안 한 달 정도는 해보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는 상황이 또 펼쳐질 수가 있겠다 보여집니다. 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이 공부를 하러 가신다거나 기도를 하신다거나 절이나 어떤 수도원에 가서 외부 생활과 조금 거리를 두고 내가 어떤 한 가지의 몰입을 나게다 그런 기간으로 쓰시기는 정말 좋아요. 본인의 어떤 발전을 위한 수련, 오디션에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연기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수로 거듭나기 위해서 큰을 받으러 간 상황. 어학연수도 될 수 있는데 이 어학연수도 인프라가 잘 돼 있는 큰 대도시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이 외곽 지역, 시골 이런 곳에 가셔서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진짜 집, 학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교류가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건 개인 운이 아니기 때문에 을목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부분이라 참고 삼아서 아 이런 해서법도 있구나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재미삼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부분도 있어요. 이게 아 그러면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돈 벌러 바꾸러 다녀야 되는데 저 영업직이에요. 뭐 저는 기획 파트를 하고 있지만 비행기를 자주 타는 그런 직업군이에요. 저 외교원이에요? 뭐 아니면 주재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랑 안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달에 이 을목들에게 약간 고난의 축소라든가 뭐 바쁜 분일 수도 있죠. 보험일을 하신다거나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 내가 못 나간다거나 연수원에서 빠짝 그냥 신입분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 갇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을 위한 출제위원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전 부부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노력이 어떤 노력이나 결실이 빛을 보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이제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화를 위한 뭐가 목은 이제 결과인데 화는 힘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게 상관성도 그렇고 그리고 인성에 대한 이 수의 에너지도 쉽게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인데 이것도 이제 힘이 있거든요. 그 다음 달이 바로 무인월로 넘어가잖아요. 물론 을사년이라고 하는 이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목이 힘이 약하지 않거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정추거리기도 하고 정화가 떴고 금전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했던 일이 있다면 내가 노력했던 일이 있다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결과는 상승세를 타는 달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재연장이 되지 않아서 마음 졸이고 있었던 계약 연장에 대한 부분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상승세니까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본인이 발탁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좀 복부를 중심으로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관리를 철저히만 하신다면 식습관부터 해서 편식하시는 분들 되도록 인스턴트 위주로 드시는 분들 빨리빨리 그냥 드시고 빨리 일하러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번 달만큼은 조금 슬로우드 만들어서 드시고 조금 배가 아플릴 유통기한 같은 거 너무 또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 해산물 섭취 같은 것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추운 계절일수록 식중독이 있어요. 꼭 계절이 바뀔 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가 아플 일이 좀 있다는 거죠. 식중독, 장염 이런 것들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배 아플 일이 좀 있어요. 그리고 건강관리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만 잘 하신다면 자기관리만 좀 잘 하신다면 이번 달은 아주 무난하실 것 같고 회사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회사인데 아무도 안 가는 곳 거의 뭐 10명 가면 7명은 그냥 그 자리를 스쳐간다. 그런 자리인데 을목이 그 자리를 가게 된다면 전혀 다른 예상을 깨고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을목에게는 전혀 다른 어떤 유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이직운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관이 아직 힘이 있어요. 그리고 축진파 작용이 연월에서 있기 때문에 이 속에는 개수와 신금도 있고 추걸이라는 이 상황 속에 이 진월, 진연 이 갑진연의 진연 같은 경우는 을계무의 을목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감목 아래에 있는 이 을목의 영향권 안에서 정추걸로 나의 갈망을 이룬다는 것은 이 축토라는 얼어있는 땅에서 이 속에 있는 얼어있는 이 기운을 을목이 드디어 이 개수라고 하는 안반수처럼 튀어 올라오는 물이 을목을 도와줄 거예요. 얼어있기만 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든 상황이 나에게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은 개인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어쨌든 유리한 방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또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사 차례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만 계약의 조건이나 운전 상황 때문에 겨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독립을 하시게 된다거나 이사 갈 집이 필요해지는 분들도 계시겠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에 피치 못하게 네가 이사를 가야 된다. 그렇다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잔금이 부족해진다거나 계약 날짜가 내가 생각했던 날짜보다 좀 늘어진다거나 또는 어떤 집 계약 상황이 분명히 꼼꼼하게 체크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조금 위험해 보인다. 신중함이 필요해지는 그런 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전문가 분들은 사회에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구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노력과 그동안의 서로의 이해만 잘 따라주신다면 이번 달은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로 계속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송사나 재판 타인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좀 심각하신 분들 정치적인 어떤 대립 상황에 있으신 분들 말 그대로 송사죠. 송사 관제 구설 이런 부분 재판을 포함한 부분들 이것은 되도록이면 시작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꼭 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원리 원칙대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진행을 하셔야 손해를 덜 볼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화라는 갈망이 드러난 달이다. 그리고 노력이 빛을 볼 때가 드디어 왔고 조용히 소리 없이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파워가 있는 사람들 조용히 강한 사람들과 이 을목 일간분들께서 교류를 하게 되는 달이라는 겁니다. 숨어있는 내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번 달이다. 그래서 을목분들 고생 많으셨고 정축을 아름답게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문도 굉장히 좋아요. 시험을 혹시 준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진학을 위한 시험이라든가 오디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번 달 바짝 준비하셔도 좋은 결실이 있으시겠지만 나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스 놓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절기로 양력 1월 5일 소환이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띠가 을사년 띠로 바뀌는 것은 2월 3일 입춘 기준입니다. 아직 입춘이 오려면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갑진년의 운이 아직 남아 있고요.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 1년 동안의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또 흔치 않은 마지막 달이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을사년으로 건너가기 직전이고 하늘당 사람 중에서 땅까지 이미 2단계까지 을사년의 기운이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병화분들이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관계 유지를 해온 이 노력들이 드디어 쌓이고 쌓여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달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정추거리 들어온 상황에서 정관에는 겁재가 들어가고 주변인과의 이슈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 추거리 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는 토이지만 사실 알맹이는 혜자축에서 건너온 차가운 한기인 수의 에너지가 강합니다. 병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형태로는 토이지만 건드려준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 말은 즉슨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내가 어떤 소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환경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나 당장 해서는 안 될 쓸데없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이 아닌 것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고 금전적인 무리를 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조금 더 응용 단계로 가자면 이 1월에 어떤 상여금과 같은 금전적인 일시적인 상승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것은 아니지만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상황 어떤 선물과 같은 상황 상여금 같은 이런 보너스의 형태로 내게 돈이 들어올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스쳐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잘못된 선택, 어떤 실수, 판단,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필요한 돈으로 이어지지가 않고 쓸데없는 것으로 낭비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필요한 돈의 흐름은 들어오지만 이것을 잘 조절할 수 있냐 없냐는 본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병화분들 현명한 판단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도표해 보시면 이 수의 에너지인 관의 에너지가 상당히 힘이 있죠. 그런데 정추거리기 때문에 갈등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지금까지는 잘 쌓아왔지만 어떤 식이나 질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 타인들의 식이나 질투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이 사람들과 대립하는 흐름이 만약에 놓여진다면 이것은 점점 불리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송사나 재판에 대한 흐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재판이나 송사 다툼이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이 흐름이 내게 힘이 생기고 내가 유리한 흐름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송사가 시작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상황 때문에 내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이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갑자기 주거지에 대한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굉장히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가실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달 급한 이사를 만약에 추진하셔야 된다.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당장 근처에 문제없는 집으로 내가 구해서 이사를 가셔야 된다고 한다면 의외의 괜찮은 주거지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귀인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 집을 통해서. 그리고 회사를 옮기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명한 판단만 잘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나 이직은 이번 양력 1월달 상당히 좋은 흐름에 놓여 있다. 하지만 그 결정은 현명하셔야 된다는 거. 또 건강 부분에서도 현재 건강이 계속 1년 정도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다면 건강도 당연히 회복 단계로 가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형태만 축이지 이속의 개수가 곧 올라타서 빠져나갈 힘을 단단히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화분들은 이번 이 갑진연의 정추거래 좀 좋은 일들이 많아요.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험 운이 또 궁금하신 분들. 어떤 과정에 지금 합격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 오디션 또는 논문 과정 이런 게 지금 현재 있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합격 운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합격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점수를 얻어야 되시는 분들도 점수가 상당히 만족스러울 결과에 가까운. 이 정축은 그동안 쌓아온 것을 터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금 목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화분들께 좋은 결과를 또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짝을 찾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축이 빠른 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연애의 결과도 역시 주변 사람이 오히려 나를 부러워할 수 있고 또 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달 자체는 내가 알던 사람 새로운 사람보다는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이분들과 좀 더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쌓아온 노력에 대한 보상이 들어와 있고 어떤 좋지 않은 사건 사고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과의 끈적끈적한 관계로 인해서 병화분들이 나쁜 것을 피해갈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항상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또 안부도 주고 받으시고 멀리 혼자 계신 분들 해외에 혼자 외롭게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내가 병화일관이다. 그렇다면 가족 사진을 항상 품고 다닌다거나 또 가족들과 안부를 자주 물어보시는 것이 본인의 운에 대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끌고 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 운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 삼아서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재미삼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이야기들만 담아내줘고 노력을 했고요. 혹시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2025년 1월 5일에 소환이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띠가박기는 2월 3일 입춘 직전까지의 한 달입니다. 아직 갑진연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띠가박기는 이때 2월 3일 절입 시간이 오고 그 이후부터 갑진연이 아니라 을사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셔서 각자의 운에 적용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운 어차피 개인 운이 아닙니다. 아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재미삼아 참고 삼아서 봐주십시오. 자 그럼 정축월은 어떤 달일까요? 일단 전체 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던 이유가 2022년과 23년, 24년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시자면 이 큰 1년간의 운이 22년도는 이민년이 왔었고 그 다음에가 23년 개면연, 그 다음 24년이 바로 갑진연이었습니다. 이렇게 임묘진으로 흘러왔었고 이 모근이 아래로 강하게 게이지가 쌓였다가 이 갑진연의 감목으로 크게 솟아올랐죠. 3년 동안 정화일간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직업 기회라던가 현금 흐름을 분할하지 못한 시기를 맞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쉬는 분들도 계셨을 수 있고요. 또 직업을 바꾼다거나 어떤 터닝포인트를 삼고 싶어서 계속 꾸준히 준비를 해왔지만 막상 중요한 기회를 잡지 못해서 좀 답답한 상황이 24년 내내 있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면 이 정축월은 지금 보시면 현관에는 비견에너지가 들어와고 지지로는 식신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지지가 우리가 가장 맞닿을 수 있는, 가장 가갑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형태가 식신이라는 의미는요. 식신은 바로 밥그릇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축이라는 에너지 속에는 이전, 해자축 이전 계절인 가을의 신유술 동안에 축적된 금의 에너지가 바로 여기에서 담겨 있습니다. 즉 이 경금이라고 하는, 여기 도표에도 나와 있죠? 이 경금이라고 하는 정제가 아주 중요한 에너지인데 활동성이기도 하고 이 활동성에 대한 에너지가 여기에 이제 담겨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정축월의 축월 속에. 그런데 이 정제가 이 축의 속에 담겨 있다. 식신 그릇을 겉에 껍데기를 씌우고 담겨 있다는 뜻은 정화일관이 상당히 자제력이 떨어지는 한 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금에너지가 이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비견, 즉 주변 사람들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외형만 식신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인 것처럼 보여도 성관정화의 이 비견이 드러나 있는 달의 시기라서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동업, 같이 뭔가 해보자. 또 전혀 새로운 일, 신종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상황인 분들에게는 둘 다 정말 정말 다시 한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 특히 이번 달은 이 을사년 25년도로 곧 넘어가기 직전의 달이기 때문에 이때 계속 쉬셨거나 좀 직업적으로 불리한 흐름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25년 이제 상반기 중에 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받기보다는 뭔가 부담스러운 압박감, 정화분들만 계속 아꼈어야 하거나 내가 버는 것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희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이번 달이 가장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건강적인 부분도 좀 염려가 되죠. 육체뿐만이 아니라 특히 정신, 우리가 육체를 안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은 정신이 더 중요해지죠. 내 정신을 따라 따라가니까 정신을 따라서 육체와 정신의 건강에 이 밸런스를 정말 잘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제어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제어할 줄 알아야만 이번 달을 현명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욕심이 커진단 말입니다. 이번 달. 또 미련도 많아집니다. 괜히 헤어진 연인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은 머리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계속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미련이 많이 남게 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다른 회사로 옮겼다. 그런데 이전 회사가 더 좋게 느껴져요. 아 이거 뭔가 이번에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미련이 많이 남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시기 전에 이번 양력 1월 이 한 달 동안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더 이상 버리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이건 절대 소심한 게 아닙니다. 이것만 하셔야 돼요. 딱 이것만. 아 이건 너무 좀 작지 않을까?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 이건 좀 힘하게 나의 능력이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진짜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내가 판을 버린다거나 일을 버린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정말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어떤 사고를 치거나 일을 버리게 된 일들이 2025년도 을사년에 이 회복에 대한 진행이 상당히 느려지게 되는 효과가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금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 흐름은 이번 달 좀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사실 좀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하고 부진하지만 다 뭐 돈을 못 벌거나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당연히 소환 좋은 분들은 돈도 버시고 또 직장을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은 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직장에 계시다는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벗어난 일을 22, 23, 24년도 이미 진행을 하시고 퇴사를 하셨다거나 육아휴직 중이시거나 또 다른 회사를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기존 회사에서의 어려움을 지금 계속 희생을 당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이번 달 참을성 있는 한 달을 보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화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속에도 임계수의 흐름이 해자축 동안 축적이 돼있어고 얼어있는 계수가 아직 있어요. 그런데 그 얼어있는 계수가 이 정화랑 어쨌든 보이지 않는 을사년을 넘어가기 직전에 몸부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우주 작은 우주잖아요. 인간의 몸 자체가 이 몸 속에 담아있는 건강 건강에 대한 체 이 몸 여기서 피의 흐름들이 좀 끈적끈적해질 수가 있거든요. 온도가 차가워지면 돼지 비계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돼지 비계가 온도가 낮아지면 버터처럼 굳어요. 온도가 조금 따뜻해지면 얘가 녹겠죠. 그래서 물체가 애체가 되겠죠. 지금은 온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달이잖아요. 양력 1월이니까 2월 초까지 그렇다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좀 이상하거나 뭐 몸부리가 만져지거나 그러면 놓치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원을 가셔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찍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처리하기가 회사를 옮기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욕심만 크게 부리지 않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라고 했잖아요. 작은 회사로 이직. 내가 규모가 작은 곳에 있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좀 비슷한 곳으로 간다. 그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송사나 재판 같은 경우가 이제 관제수라고 하죠. 이 부분은 정화분들 입장에서는 일을 잘 벌릴 수가 있고 이런 신중함이 좀 요구되는 달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송사나 재판 같은 경우는 내가 힘이 있어야 버틸 수가 있는데 불리한 흐름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고 이 운을 이미 맞은 상황이라면 당연하겠지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달이긴 해요. 그러나 유리한 흐름은 아니라는 거 불리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시험이 이번 달 있다. 학위와 관련된 시험, 자격증 시험, 진학에 대한 시험, 면접 시험 또는 어떤 특정 분야의 오디션 이렇게 있다고 하신다면 이건 합격원이 굉장히 높은 달입니다. 정화분들께. 합격이라는 것은 경쟁력을 뜻하는데 정추거래 전반적인 상황이 활동성이 미비하다고 해서 본인이 보여주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의사장 직전이기도 하고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들을 어떤 직업 기회나 돈을 버는 흐름에서만 제가 조금 불안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지 합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라이센스 작용이기 때문에 이 축이라는 것은 목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양력 11월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목의 흐름이 바로 라이센스 제도를 준비를 하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합격 운이 높아요. 본인이 준비하시는 것만큼 잘 진행하시면 아마 기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행복한 연애를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건강보다 연인의 건강을 더 챙기셔야 됩니다. 감기 몸살 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연인의 컨디션이 내 건강보다 조금 더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건강, 정신건강, 육체건강 좀 더 들여다보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정성이 필요하시고요. 피치 못하게 이번 이렇게 추운 1월 달에 양력 1월 달에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인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전체 다수를 위한 운은 아니니까요. 원래 가려던 구간은 조금 다른 곳으로 이사를 변경해서 가실 수 있어요. 이번 운 자체가 이게 추거리다 보니까 이게 개수, 신금, 기토 이렇게 작용이 있는데 기토는 반듯한 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갑진연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게 축진이 서로 만났기 때문에 흔진토라는 흐름 안에서 목의 흐름으로 와던 상황에서 축 속에 있는 신금 작용이 거칠어지게 파 작용이 있기 때문에 원래 가려던 곳과 장소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욕심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되도록 그 욕심을 좀 조절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와 관계없는 것들은 좀 버리고 경계선을 확실하게 지으셔야만 괜히 쓸데없는 도움을 베풀지 않으실 거고 또 관계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는 그런 현명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고치지 마시라는 얘기가 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필요한 이야기들만 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꼭 참고하시고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글자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이 아직 진행 중이고 1월 5일 양력으로 소환이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2월 3일 입춘이라고 하는 띠가 을사년으로 곧 바뀌게 되는 이 절기 앞가지의 한 달입니다. 갑진년 동안 무토분들 여러가지 마음고생이 있으셨겠지만 일단 개인운이 아니니까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삼아서 재미삼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축얼은 청관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의 형태인 축토가 들어왔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글자가 현재 정제에 해당하는 개수 그리고 침금이라는 정관 이토라고 하는 겁제의 에너지가 크게 운동을 합니다. 여기서 음기가 굉장히 강한 차가운 해자축으로 이어져온 이 음기가 아주 강한 달이기 때문에 이 음기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곧 인홀로 넘어가는 준비를 하는 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1년 중 생길 수 있는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 인성에 해당하는 화와 또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입고작용 때문에 이번 달 새로운 환경으로 가기 위한 기존의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흐름이 보이고요. 문서와 인간관계 변동이 겁제라는 형태로 들어오는 달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문서라는 것은 시험도 될 것이고 또는 재판을 의미하는 송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속상이 전부 다 걸린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나에게 큰 변화를 일으켜주는 문서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 개수정제가 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목돈이 나갈 만한 목돈이 지출될 만한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크게 한 번으로 목돈이 나가기보다는 모아서 한 이렇게 한두 번 빈번하게 생길 수 있는 이 빈도로 따지자면 빈번하게 생기는데 합쳐서는 목돈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달 안에. 그래서 식상에게 이 금에게 기대지 않고 여기 보이시는 이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능력에 내가 기대지 못하고 움직여야 되는 직접 움직여야 되는 달이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능력까지 부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배우지 않은 것까지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조금 스트레스 수치가 높을 수가 있는데 이게 천일기인의 글자 자체가 큰 진동을 뜻하는 갑진연을 얻고 정추걸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외의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되네요. 건강은 그동안 무터분들께서 스트레스도 높은 달이겠지만 이번 1년 동안 아무래도 주변 환경 때문에 많은 마음 씀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크게 소진된 달이고 실제로 1월에는 좀 골골거릴 수가 있어요.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는 달이고요. 금전 같은 경우에는 내 실력을 쌓기 위해서 본인에게 재투자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사업장에 무리한 투자나 무리한 큰 사업을 새롭게 벌이는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달인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예정으로 보입니다. 오디션을 준비를 하신다거나 입시에 대한 어떤 과정, 큰 시험들 이런 논문 과정이라든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전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번 달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옮기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고 또 본인에게도 상당히 잘 될 만한 곳 승진을 노려볼 만한 아주 비전이 괜찮은 이지구는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타고 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새로운 짝을 찾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달 동안만큼은 마음 전달이 생각만큼 내 의도대로 잘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커플을 두고 주변에서 소문이나 말이 많아질 수 있는 달이기도 해요. 그리고 주거지를 옮기거나 본가에서 독립하는 흐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욕심만 부리지 않으시다면 작은 이사는 이룰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이사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큰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매매를 통해서 현금을 얻어서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가신다거나 또 일생 동안 내가 크게 장기적으로 평생 거주할 만한 큰 욕심을 가지고 장만을 하는 시기로 잡기에는 무리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음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이나 송사에 현재 걸리거나 이런 재판을 다툼을 예비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동안 쌓아온 파워가 굉장히 커지는 큰 변화가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어떤 송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조언을 좀 드리자면 오토분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일관들에 비해서 이번 양력 1월달 만큼은 어려움이 1년 중 가장 많이 풀려가는 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꽁꽁 묶여 있었던 발이 풀리는 달이고 또 긴장이 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은 잠시 본인이 좀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악화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었던 어려움이 풀리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축이라는 것은 곧 그 뒤에 들어올 무인호를 준비하는 달이기도 하고 연어에서 보자면 큰 연이 바로 이제 을사년을 현재 앞두고 있잖아요. 그 을사년 직전이기 때문에 이 축에서는 무터분들께서 꽁꽁 묶여 있었던 것들이 드디어 이 축에서 풀리면서 입목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큰 운동을 지금 꾸리고 있기 때문에 무터분들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의 옅어진 시선처리,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관심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관심도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무터분들께는 상당히 긍정적인 달이다. 여러 가지 변화도 특히 인간관계의 변화만큼은 기존 관계가 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을 괴롭혔던 인간관계가 끊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흉한 것들이 드디어 이제 멀리 간다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기란관계로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이야기들만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꼭 읽어보시고 메시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글자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진년이라는 큰 운 안에서 이 진은 용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뜻의 글자 중에서 진동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이 크게 우르르하고 흔들어대는 해라는 의미죠. 이 기토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 해 동안 상당히 여러 안팎으로 조용하지 않은 한 해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나온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동안 특히 부진했던 금전운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희망이 보이는 상황인데 물론 개인운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좋았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참고 삼아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추거리 이제 들어왔어요. 2025년도의 달력에서는 양력으로 보는 거니까 1월 5일 소환이라는 절기가 들어와서야 절기의 변화로 인해서 한 달이 진행이 되고 띠가 바뀌는 것은 2월 3일 입춘이 와서야 을사년 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월 5일부터의 한 달 동안에 정추거리는 청관에는 편인이 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지에 있는 추토는 형태만 토일 뿐이지 사실 해자축이라고 하는 아주 추운 수의 에너지가 이 기토에게 얼어붙게 하는 수의 작용을 좀 더 강요를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들어오게 되는 을사년의 무인월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임목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개수가 아직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는데 이 개수는 기토에게 어떤 부진했던 금전운에 대한 회복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좀 조심을 해라 라고 가라앉혀주는 기토의 이 음적인 기질을 그대로 유지를 해라라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추거리이기 때문에 이 정화는 기토에게 어떤 강압적인 힘을 부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기토가 특히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흐름에서 특히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빚을 낸다거나 어떤 무리한 막연한 가전제품을 목돈을 통해서 구매를 하신다거나 과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해결해 주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심도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아껴 쓰셔야 되는 달입니다. 또한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이 겨울의 축이라는 환경 속에서 진년의 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음의 계절이고 또 이 값진년의 상황에서는 양과 음이 서로 크게 파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연올의 봉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가 토끼리 지금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소화기가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겨울에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활한 소화 기능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이 자꾸 차가워지니까 소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대소변 작용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시원하지 않다거나 또는 병원을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기토분들이 좀 무리가 가지 않는 부드러운 음식 또 강한 자극을 가진 음식보다는 되도록이면 좀 슬로우 푸드 위주로 섭식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거주지를 이사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정추거래서는 이사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계절이 흐른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옮기시는 것이 좋고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셔야 된다면 되도록 집 근처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은 곳으로 이동을 임시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회사를 옮기는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 회사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잠시 여행을 가시는 운도 좋지만 이번 달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토분들이 이번 달 했던 결정이 상당히 신의 한 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지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기토분들은 지금 글자를 보시는 바와 같이 반듯반듯한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갑진연의 큰 진동 안에서도 기토분들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을 글자들이고 또 당한 화기운을 앞으로 3년 동안 거뜬히 이제 견딜 수 있는 글자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송사나 재판이 걸린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송사나 재판에서는 기토 일간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고수할 수가 있고 유리한 흐름을 탈 수 있는 달입니다. 정책되어 있거나 지연되어 있었던 흐름이 있었다고 한다면 누군가와 다툼이 이제 시작이 되거나 재판이나 송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혹은 이미 진행 중인 분들에게도 이번 달은 유리한 흐름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험이 이제 예상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부방법은 좀 바꾸셔서 본인에게 효율적인 공부방법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찾는 분들 새로운 사랑을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상대방에게 내가 조금 더 나를 희생하고 나를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만 하신다면 이 연애우는 괜찮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행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달 조금 잠시라도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24년 내내 달려왔던 어떤 상황이 있을 텐데 잠시 쉬어볼까? 아니면 이 길을 조금 바꿔볼까? 어떤 진로에 대한 수정,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로 인한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해보진 않을까? 이렇게 이제 플랜 B를 예상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수정을 하셨을 때 이렇게 변경을 하셨을 때 좀 더 괜찮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달입니다. 필요한 이야기만 담으려고 애를 썼고요. 지장관에서의 흐름을 봤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경쟁이 나의 노력과 비례를 했을 때 나와 함께 성장을 하는 달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24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그 마지막 달인 정축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갑진년이 끝나지 않았고요. 갑진년 동안 경금분들 큰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갑진년의 감목도 진토라는 큰 환경에서 임묘진으로 흘러왔던 모곤을 바탕으로 한 껍데기만 진토였지 이 감목에 큰 게이지를 쌓아서 이렇게 진동을 쳤던 한 해였잖아요. 거기서 이 경금은 어쨌든 실질적인 자신의 승리를 거머쥐거나 또는 환경에 큰 변화를 맞닥뜨렸던 분들이 상당히 올해 많으셨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달인 정축얼 그 여유를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정화가 청간의 정관으로 그리고 축토의 형태로 정인으로 이 지지로 들어온 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기 도표를 보시면 관성이 이렇게 이 병화와 정화 중 정관에 해당하는 정화가 입고, 입묘, 작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독립심이 퍼지게 되는 한 달이고 심신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금전적으로 안정이 되는 한 달이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개인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법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참고 삼아서 재미 삼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토가 형태로는 이번 달 토의 형태로 들어왔지만 사실 해, 자, 축으로 이어져서 온 운동이기 때문에 경금에게는 식상의 환경을 더 크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정화를 만났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드러나는 상황들은 아무래도 평판이나 주변의 어떤 나에 대한 소문과 인기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회복이라는 것은 정체가 풀렸다는 의미도 되겠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고 나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고 모임에 또 참여하는 빈도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으로는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달 여러분들의 숨통이 활짝 열리겠습니다. 또한 건강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모곤이 살짝 주춤하는 한 달이에요. 그래서 술 그리고 간이 약하신 분들은 건강적으로 간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술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력 1월 달 지금 절기는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 소환절기가 시작되는 양력 1월 5일부터 띠가 을사년 띠로 바뀌는 이와살 입춘 전까지의 한 달입니다. 시험이 만약에 있다. 입시 시험, 오디션, 석사 박사 이런 과정 논문을 준비하신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만약에 양력 1월 달에 놓여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상당히 나와 실력이 비슷한 이 정추거리라는 이 뜻 자체가 아무래도 위로는 화, 아래로는 수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죠. 토가 아니라 수의 에너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가 건질 수 있는 아주 합격권에 가까운 점수를 올릴 수 있고 상위권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 상위권에 해당하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성적표가 기다리고 있을 예정이 보이고요. 또 회사를 옮기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시험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회사를 옮기는 부분은 조금 여기서는 내 경쟁자들과의 상황에서 내 힘이 그만큼 날카롭게 인정받기는 조금 부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은 아무래도 조금 불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주거지를 옮기는 이사 같은 경우는 피치 못하게 이사를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는 경우 빼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추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독립심이 커지고 그래서 잘못하면 또 일을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는 되도록 미루시는 것이 좋고요. 송사나 재판이 현재 걸려있다. 이 부분도 정추거를 만난 이 한 달 동안은 이 축의 껍데기에 이득을 좀 더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건, 사고에 대한 부분은 개신기의 상태를 보시면 상관 개수가 힘이 아주 크고 심금도 힘이 있어요. 약하지는 않습니다. 기토 정인이 조금 에너지가 떨어지는데요. 어떤 특정 장소에 내가 방문을 해야 될 일이 있다거나 멀리 여행을 다녀올 일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추진하지는 마세요. 너무 밀어붙이지는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짝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와 그 사람과의 감정이 어긋나기 쉬운 달입니다. 이건 연애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남자들에게는 이 식상의 형태가 그냥 지나가는 인연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희의 행위에 가까운 운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성에 해당하는 것만 힘이 불안정하게 정체가 되는 한 달이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은 남녀의 이 애정사에 관련해서는 성사가 되기가 좀 쉽지 않은 서로 어긋나기 쉬운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금전, 시험, 그리고 송사나 재판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필요한 이야기들만 좀 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경건분들 1년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입춘 곧 다가오니까 기쁜 마음으로 을사년 또 새롭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의 흐름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2025년 을사년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자월에게 하늘의 기운이 먼저 다가온 달이었다면 이번 추걸에서는 땅의 기운이 두 번째로 을사년의 기운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람에게는 들어오기 전이고요. 물론 그 영향은 받고 계시리라 짐작이 됩니다. 자, 신금일간입니다. 태어난 날짜가 신금일 경우 이 갑진년의 큰 1년 동안은 1년 내내 일을 쉬거나 특정상수에 묶여 있거나 또 1년 전 고생을 가장 많이 하셨던 상황으로 예측이 되는데 기존 일과 활동을 줄이는 흐름으로 아마 달려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존의 물건이나 사람관계를 정리하는 흐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정추걸은 토의 작용보다는 제자축인 수의 작용에게 조금 더 기댈 수 있는 긍정적인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변화, 변동은 조금 적고 흐름이 매우 안정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잔잔한 이 흐름 가운데에서 소소한 목표를 이루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개수, 식신이 힘이 생기고 또 신금도 비견인데 여기서 미약하지만 힘이 아직 단단합니다. 다만 편인에 해당하는 기토는 1년 중 가장 힘이 이제 미약해지는 상황이고요. 정추걸은 청관에는 편관이 지지해서는 편인의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편인의 형태만 갖췄을 뿐 실상은 이 수의 에너지 식신의 에너지가 좀 더 강하다는 거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진학시험이나 오디션 또는 특정 어떤 관문을 통과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노력하신 것만큼 그 이상의 합격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격운에 가깝거나 거기에 근접한 깊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개인운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런 해석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참고삼아 재미삼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전의 흐름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을 개업을 하거나 사업의 흐름의 경우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투자 같은 것도 되도록 보류하시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끼고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운만 믿고 일을 버리면 또 그런 버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건강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건강에서는 정추걸에 정화가 떴기 때문에 이 정화가 잘 유통이 돼야 하겠지만 청간에만 떴다고 해서 유통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정화가 막히는 다리이기 때문에 되도록 두통 또 순환계통이 잘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이번 1년 내내 신근분들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특히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상태라서 머리, 뜨거운 에너지들이 잘 돌지 않아서 욱신욱신하는 근육통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양제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회사를 옮기고자 하시는 분은 이번 양력 1월 달에 원칙대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주변에서의 도움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지인의 도움이나 소개를 받아서 움직이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옮긴 회사에서 그 조직에서 많은 사람이 만나지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가장 추운 이 계절에 이사를 하셔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절기는 양력 1월 5일 소환이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입춘 직전까지의 한 달입니다. 입춘이 들어와야만 이 절입시간 기준으로 해서 을사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을 잡았는데요. 거주지에 대한 이사를 얘기를 드리자면 이 부분은 축진파 작용으로 이 신근분들께는 의외로 이사의 흐름이 긍정적인 역할로 긍정적인 생각지도 않은 나에게 이로운 환경으로 이 이사원이 풀릴 수 있습니다. 이직원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사원도 누군가의 도움 또는 누군가의 포기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가 발생하는 일인데 신금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송사나 재판 같은 경우 누군가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좀 되게 긴 싸움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송사나 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부분은 이번 달 정추거래서는 신금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번 달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애 연애 같은 경우에는 월 상반기나 중반까지는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상대방과의 소통이 대화가 잘 안 될 수가 있고 서로 연락이 좀 드문드문해진다거나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한쪽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서 피로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데 월 하반으로 가면서 이 후반기에서 오해가 풀리고 사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월 말에서 그 다음 달 초까지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사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본인의 이런 전화위복되는 상황이 내가 결정하는 일보다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람들의 질투나 원치 않는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음고생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시면 스트레스가 큰 달이에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보다 신근분들은 잔잔한 가운데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소소한 목표들을 다 이루어내시고 또 그동안 기다려왔던 부정적인 에너지들의 소멸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좀 필요한 이야기들만 담아내려고 애를 썼고요. 혹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글자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임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해에 속해 있고요. 절기로는 양력 1월 5일 소한 절기부터 시작해서 2월 3일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야 을사년으로 띠가 막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갑진년 속에 속해 있지만 정추걸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 변화를 이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달 정제와 정관의 형태로 한 달이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바로 그동안 이 임수 입장에서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를 크게 누르고 있던 가을 하반기부터 이 경금의 에너지가 크게 누르고 있다가 이번 정추거래 이 축이라는 환경을 만나고 또 청관에는 정화가 들어와기 때문에 이 경금 에너지가 입구작용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하지 않던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월 초반과 월 하순에 이 에너지가 몰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사고를 일으킨다거나 좀 안 하던 행동, 특이한 튀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또 중반에는 차분해지고 안정감이 생기는 기간이 좀 짧게 찾아오기는 하는데 월 하순부터 다시 마음이 좀 불안해질 수가 있고 뭔가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초조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을 닦는 심정으로 조용한 한 달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식상에 대한 이 목이 이제 해방이 된다는 의미는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좀 고생이 되어도 굵직굵직한 일들을 완수해내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완수를 한다거나 또는 승진이 된다거나 한 단계 크게 도약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개인 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서법이 있구나 정도로 참고삼아 재미삼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은 또 어디다 하냐 관심이 또 가볼 만한데 금전적인 매출 향상은 기대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돈이 나갈 일들이 좀 많아요.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특히 임소분들은 구설수에 이미 노출된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1년 내내 구설수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1월만큼은 주변 사람들이 임소일관분들을 가운데 두고 불필요한 주변인들의 감나라 배나라 하는 간섭 말들이 많아지는 소문이 무성한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송사나 재판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 그렇다면 일반 송사보다 계속 돈 들어가는 일들이 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예정이고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은 이번 달 송사 진행을 좀 늦출 필요가 있어요. 내가 송사에 대한 결정권은 있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새로운 짝을 찾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과의 이 대화가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 쉬시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좀 거리를 두시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자격증 시험이나 입시를 위한 어떤 시험을 준비 중이다. 논문 과정을 현재 지금 밟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특히 게으름이 같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패턴이 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거 염두하셔서 공부 계획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겠고요. 건강 같은 경우에는 좀 다 잘 다칠 수 있는 병적인 질병보다는 이런 사고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 달 임수분들이 평상시 길을 잘 관찰하면서 걷는 분들이 핸드폰을 잠깐 쳐다봤다가 뭘 놓친다거나 아니면 굳이 피로하지 않은 선택을 두고 내가 평상시 안 가던 길을 선택해서 가다가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내가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전은 악했어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회사를 옮기는 부분은 이번 달 괜찮아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사도 그렇고 이직도 그렇고 이번 달 괜찮은 종착점을 찾게 되십니다. 아파트나 자택이 잘 팔리지 않았던 분들도 전제적인 흐름에서는 이번 달 좀 시간은 걸리지만 이번 달 안에 이 매매 거래가 성사가 되어서 겨우 이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운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 축에서는 그래도 임수가 아직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식상에 대한 에너지도 경금의 입고 작용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음 단계를 위한 자유로운 상황이 될 거다. 이것은 건강뿐만이 아니라 금전적인 상황에서도 아껴 써야 하겠지만 계속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좋아질 거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또 집을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은 걸리지만 이 부분도 역시 결국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불필요한 말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의 조언이나 불필요한 에너지의 간섭들은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만남은 가지지 않는 것이 좋겠고 오히려 혼자서 활동하시고 혼자서 쉬시는 것이 이번 달 개운 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말들만 담으려고 애를 써고요.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꼭 읽어보시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2025년 태양력으로 1월 5일 소환이라는 절기가 들어오고 20일 대한 절기를 거쳐 달이 바뀌는 것은 2월 3일 입춘 절기가 들어왔을 때 사람에게 새해가 옵니다. 여기 입춘이 지나야 새해가 오는 것이고요. 띠가 그때 바뀝니다. 절입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은 갑진년이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갑진년은 4월에 하늘의 기운이 먼저 들어와 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이 땅의 기운이 을사년의 기운이 천천히 들어와 있고 아직 사람에게는 을사년의 기운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 숫자만 보고 아 을사년온인데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다시 차분하게 화면을 봐주세요. 아직 갑진년이라는 겁니다. 자 정축월이 들어왔죠. 이 축월은 굉장히 춥습니다. 가을의 에너지가 한 바퀴 순환을 했기 때문에 이 속에는 이 축이라는 에너지에서는 아직 경금의 순환은 끝났지만 신금의 에너지가 아주 강하게 응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추운 한기가 개수의 형태로 이 속에서 있습니다. 아주 춥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갑진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2024년 양력 4월에 무진월이라고 해서 아주 센 달이 지나갔어요. 갑진이라는 연도 자체도 백호의 에너지가 있었고 이 무진월에서도 백호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한동안 백호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1월에 정축월이라고 하는 이 백호 달이 들어왔단 말이죠. 백호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호랑이 백호예요. 제가 하반기 들어서 운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하반기 운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반기 운의 단축 시행이 일어나는 달이 돼요. 개수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도표에 보시면 비견의 에너지 그리고 개수죠. 또 신금의 에너지 그리고 기토라고 하는 이 관 모두 음이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음은 원래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쇠병사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이 에너지들이 올망졸망 모여가지고 약하게 보여도 힘이 아주 세고 아주 강하고 아주 찐득찐득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변화가 크지는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갑진년에서 정축월이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정화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밑에 지금 달고 온 달의 글자가 추걸이에요. 정화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편안한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변화는 적은데 개수 입장에서 뭔가는 하게 되는 뭔가는 해내는 그게 무슨 말이냐 현실적으로 이 목에 식상이 담겨 있었던 갑진년에서 벗어나서 이 금의 문서가 담긴 달이 들어왔다는 말이고 또 현실적으로는 내가 진득하게 뭔가 노는 것 같아도 경쟁에서 이기는 달이 되고요. 그리고 속도를 내는 과정이니까 그동안 공부했던 거 시험 결과 성적 어떤 입시 발표 여기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라던가 조부모님께 내가 어떤 상속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았던 이 진전이 보이지 않았던 재판 송사 이런 것들에서 유리한 진전 상황이 갑자기 급발진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졸업을 해서 다음 더 좋은 관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발전하거나 급격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도 은근하게 장기적으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새해가 바뀌기 직전 달입니다.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는 개수분들이 이제 정추거를 맞아서 이것도 힘이 아주 강한 달이기 때문에 이 달 자체가 그래요. 이 달 자체가 백호란 말이에요. 힘이 있어요. 이거다 싶으면 확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중 한 무리이기 때문에 좀 신경성 질환이라든가 평상시 건강을 잘 돌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번 1월 달에 어 내 몸이 왜 이렇지 라고 건강 어떤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꼭 가서 늦지 않도록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뭔가 바로바로 조치를 하지는 않더라도 그 다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아요. 무리하게 대출을 얻으려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외부의 힘을 얻어서 내가 뭘 더 더 확장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증을 받아서 기존에 돈이 나가는 부분을 메꾸려고 무리하게 일을 버리신다거나 일을 버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이 축이라는 환경 때문에 되도록 일을 버리지 않는 게 좋다고 했어요. 욱하는 심정 때문에 아 이거 질러버려야지 아 이거 해버리고 그냥 후회해야지 아 몰라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안 돼요. 진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연월의 상호작용에서는 이게 목을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식상을 담고 있었는데 금을 강하게 담고 있는 지지의 환경들이 서로 파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개수분들 중에서 잘못하면 그냥 일을 저질러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저게 또 정화가 이 편제가 폭발적인 개수를 목을 타고 올라오는 개수를 건드리는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외부로 나가서 뭘 더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특히 금전적으로는.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잘한 작은 시험들은 괜찮아요. 이게 정추거래 치는 시험 또는 정추거래 어떤 결과만 듣는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동안 꾸준하게 여러 해 동안 노력하셨던 것들은 반드시 결과가 괜찮을 것이고요. 그런데 너무 큰 시험들 있죠. 너무 큰 과정 너무 큰 학위 과정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이번 달에 시험이 있거나 면접을 본다거나 오디션 과정이 있다거나 여러 그런 관문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잘한 것들 1차, 2차 그냥 서류 쪽지 시험을 친다거나 어떤 서류 과정을 통과하는 정도로는 소소한 결실들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구하는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잘한 어떤 작은 과정에서는 모두 소소한 결과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거주지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시간이 좀 느려질 겁니다. 거주지만큼은 왜냐하면 이게 정추거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청간의 에너지들인데 각진 연예 정추거리라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이라 아직 한참 멀었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동을 하려고 해도 늦어지게 될 수가 있고요. 이사를 가려고 했던 상황들이 조금 진전이 뭔가 일이 좀 생겨서 날짜를 늦춰야 한다거나 아니면 이번 달 이사를 다음으로 미뤄야 된다거나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거나 원위치로 다시 이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차피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이사를 생각하시거나 시댕에 옮기시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어디까지나 해석은 재미로 봐주세요. 이것은 개인 운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일주일에 맞춰서 막 해석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일줄별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수일간 그리고 태어난 계절을 무시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그냥 재미삼아서 아 요런 해석법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참고 삼아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회사를 옮기고자 하는 이지군 이 부분은 아주 괜찮은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자축월에서는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내가 움직인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의 이 정초거리 움직인다는 이 뜻은 오히려 경쟁자들의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내가 갈 수 있다는 뜻이 되고 지금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적기라고 하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직은 괜찮다. 그중에서도 아주 적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가 맞다. 이때 아니면 아주 괜찮은 자리를 놓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변화가 적은 환경 중에서 내가 뭔가를 하게 되는 나에게 실속이 떨어지지 않는 회사를 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사나 재판은 이번에 어떤 결과를 내가 받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고소장을 내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을 내가 마주하게 됐어요. 고소를 당했다거나 또는 어떤 일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사람을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그게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내가 마주해야 될 때 너무 강하게 나가시거나 너무 세게 나가시면 안 좋은 게 이게 백호라 그랬잖아요. 갑진연 지금 마무리하는 운도 백호지만 4월 이후에 두 번째로 온 백호 달이에요. 그래서 백호끼리 지금 연월에서 이 개수일간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정화가 보이는 운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에게 유리해 보여도 이 송사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숨은 함정들이 좀 많아요. 증거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엮고서를 당한다거나 충분히 내가 검토하고 움직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이겨버리려고 그 사람을 벌을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움직이시게 된다고 한다면 너무 강하게 나갔을 때 백호의 작용대로 인해서 아래로 또 지지로는 파작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을 치는 거꾸로 함정이 걸릴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거기에 고스란히 내 꾀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건 사고에 대한 오늘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달은 나쁜 것들은 피해가는 달이에요. 안 좋은 것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파도 나는 피해갈 수가 있고 그렇다고 안 아프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개인마다 개수분들은 어쨌든 누가 다치는 운이 생겼다. 나랑 같이 어디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운 때문에 나도 나쁜 것을 피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운적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축진이 만난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어떤 경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이 파작용 안에서 목과 금이 결과를 가져오는 글자 오행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상황을 리드할 수가 있어요. 뜻이 맞는 사람을 본인이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고 나쁜 것들이 같이 혼용이 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시험 결과라든가 어떤 상속이라든가 또는 성사에 유리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세게 나가지만 않으신다면 오히려 이 백호운 안에서 기수분들이 더 좋은 것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잘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며 고정 댓글, 링크,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